온녀야 예 이거 옥주리 준건데 너한테 전해주래 저한테요? 웬 사내한테 받았다던데 누구야? 별거 아니에요 이리와줘 누구야? 갔다올게요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제 쥬쥬 쥬쥬 뭐야 배 어디 갔어 야 계속 갈 수 있잖아 홍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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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치사님 아 야야 너 몰골이 왜 이모냐는냐 홍영은요 홍영 어딨어요 홍영? 저 누구 만날 사람 있다고 나갔는데 아이씨 아 왜왜왜 야야야야야 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